안녕하세요 회돈회상콘텐츠 내추럴라이즈 추천 제품 메가포텐시 미세조류 rtg 오메가3입니다 임산부들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오메가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EPA, N, DHA의 합 1000mg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DHA만 1000mg 들어있습니다 EPA, N, DHA의 합은 명칭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써야 해요 때문에 DHA만 들어있다고 해서 DHA 함량만 기재할 수 없는 것이죠 지혈을 방해하는 EPA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도 특히 권장합니다 총 한 달치의 용량이며 세계적인 원료업체 스페인 솔루텍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캡슐당 rtg 형태의 미세조류 DHA가 1000mg 함유된 고함량 제품인데요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직수입 완제품이에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씩 섭취하기 좋고 편리해요 15개씩 2개 총 30일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오일의 3패를 방지하고 위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캡슐 그대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크기는 이정도 되고 말랑말랑해서 목넘김도 괜찮습니다 메가포텐시 미세조류 rtg 오메가3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요즘같이 건조한 눈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또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언박싱 영상에서는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구매 전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추럴라이즈 제품의 모든 면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내추럴라이즈